이 자식이 진짜 안 되겠구만 아! 화전! 뭐하고 애들! 마스크 나 사라고 했었습니까? 하나! 둘! 셋! 야! 엄마! 엄마! 책상 위에 올려놨던 내 토깽이 인형 못 봤어? 어? 토깽이 인형? 어? 어? 못 봤는데? 엄마 왜 마스크를 썼어? 어? 어! 맞다! 드라마를 보느라 깜빡했네! 엄마! 지하철 타고 어디 가야될 때가 좀 있거든! 어디 가는데? 있어! 요로야! 너도 빨리 마스크 껴! 너도 가야되니까! 응? 나도 가야돼? 응! 됐다! 마스크 썼다! 됐다! 마스크 꼭꼭 끼고 다녀야돼! 가자! 그러면 어! 어! 가자! 아! 엄마! 그래서 우리 어디 가냐니까? 아! 지하철 타러 간다니까! 아이! 그니까! 지하철 타고 어디 가냐고! 왜! 아이! 당연히 마트 장보러 가지! 어? 장보러 가는데 나는 왜 데려가? 집에 있으면 되지! 아이! 엄마 손 두 개! 네 손 두 개! 하면은 손이 총 네 개니까 짐을 더 많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짐권으로 데려가는 거였어! 빨리 와! 빨리!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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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야 이쪽이야! 으아! 응? 오! 유로야 이것 좀 봐! 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응!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서 마스크를 안 쓰면 대중교통도 이용을 아예 못하나 봐! 응 그러게! 요즘 좀 난리긴 하잖아! 에휴 언제 끝나려나! 어? 왔다! 어? 그러네? 이거 타고 가자 유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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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기 자리 있어 자리! 어? 어? 좋다 저기 빨리 앉자! 응! 으쌰 딱! 아! 딱 넉넉한 자리네! 응! 요리야! 자리에 앉아서도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돼! 알겠지? 에휴 엄마! 그 정도는 나같은 초등학생도 아닌 상식이라구! 잠깐 불편해도 지하철 안에선 벗으면 안되는거야! 에휴 안 벗어! 알았어! 응! 어어? 으음! 으음! 어? 어? 요! 엇! 학생? 미안한데 혹시 마스크 좀 올려 써줄 수 있나? 어? 아이 마스크 썼잖아 뭘 하지 좀 마세요 아 죽었잖아 아줌마 때문에 아 모바일 때문에 엄마! 저 사람은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고 있어서 저 아줌마가 뭘 하나봐 그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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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답답한 거 알겠는데 학생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있으면 마스크를 안 쓴 거랑 똑같아 마스크 조금만 올려 써줄 수 없을까? 아니 내가 마스크를 코에 걸치든 턱에 걸치든 어깨에 걸치든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여기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학생만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어? 아니 저 사람들이에요 나야 어? 어? 아니 자꾸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어? 그리고 쓰고 있잖아요 어? 내가 뭐 안 썼어? 썼잖아 어? 귀찮게 좀 하지마요 진짜 아니 쓰.. 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위로 조금 올려서 쓰라는 얘기지 아니 야! 너 뭔데 자꾸 난리야 어? 내가 안 쓴 것도 아닌데 어? 오랜만에 스피를 출연해서 기분도 좋은데 어? 너 기분 탐친할 거야 아니.. 화.. 화내진 말고 그냥 올려 써달라는 아아.. 하줌마가 뭔데? 아까부터 이래라 저래라 난리냐고 한 번 누워! 들어 누울까? 으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시ruption! 어이 으? 네? 어이 뭐야 건너 조용히 자리에 앉고 마스크 써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셋 아 이젠 하다가 숫자도 세네 둘 제가 하나 그럼 어쩔건데 안쓰면 안면보기 어택 마스크를 턱에만 쓰는게 마스크냐 그게 자랑이야 어휴 진짜 신고받고 찾아왔습니다 저사람이예요 잡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리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휴 정말 아휴 고마워요 아줌마 힘이 막 장사네 얼굴이 천하장사네 아휴 당연히 제가 해야할 일인걸요 고맙긴요 우리 엄마 최고다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돼 엄마 저사람들 싸우는거 같지않아 어디 팔뚝이 악하네 어? 어? 야 너 왜 마스크 안써? 어? 어? 마스크를 안쓰냐고 내가 묻잖아 어어? 어휴 저 뭐야 또? 이 자식 인 말이야 어? 어? 너 몇 살이야? 어? 어? 60살은 넘었다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이 사람을 줄여! 아이고! 아이고! 피한다! 피한다! 너 지금 이거 피 나는 거 안 보여! 너 벌금 내 벌금! 벌금? 벌금 내고 니 마스크 값도 뒤죽게!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너 안 보여 보자는 거지! 너 내려 인마! 내려 내려 내려! 내가 왜 내려? 마스크 안 쓴 니가 내려야 되지! 이 자식이 진짜 안 되겠구만! 아! 화돈! 뭐하고 애들! 마스크나 사라고 이 자식아! 어! 이 진짜 안 되겠네 이 자식이! 마스크 쓰라고! 넌 또 뭐야! 마스크 쓰란 말 못 들었냐? 그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셋 제가요! 둘 거기 마스크를 좀 쓰시지! 아! 아! 제가 다 붙었네! 꼭! 쓰고!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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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스크를 사는데 뭐의 돈을 보태주냐니! 엉... 엄마! 맞아 나도 가짜 3억을 돈으로 마스크 사서 쓰는건데 아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엄마 응? 저기 또 마스크 안썼어요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어이 아저씨 여기 지하철 안에서 리코더를 불면 어떡합니까? 넌 누구야 아니 이 아저씨 봐라 마스크도 안 썼네 아저씨 마스크도 쓰고 자리에 좀 앉으세요 조용히 넌 누구야 Who are you? 아니 아저씨 자리에 앉아야 된다니까 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어? 확 그냥 너 이거 안되면 맞으면 그냥 확 하고 죽는거야 어? 너도 확 물 봐 너도 확 쟤도 확 어? 어? 마스크를 쓰던 말던 왜 훈계야 어? 아니 아저씨 자리에 앉고 마스크 쓰라고 확 그냥 어디서 봐야 됐구요 안 쓴다고 아주 관자놀이를 콱 하고 찍어봐야만 해도 콧물이 콱 하고 나와버리라 아이씨 지금 때린거요? 때렸다 어쩔래 어? 아 진짜 안되겠네 아저씨 마스크 써요 너 이 말로 해서 안되겠구만 이거 콱 하고 이러면 머리를 콱 찍어버려야 돼 어암 catchy 단서 안 troubles 되면 단서 한두되면 그냥 지옥으로 갈것이지 어디서 그냥 카있 cioè 마스크 써 마스크써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란 말아야? 어디서 반말이야? 마스크 쓰라고 내 말 안 들려? 마스크 써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Who are you? Who are you? 어? 내가 왜 써야 하는데? 이게 그냥 콱 하고 너도 콱 하고 쟤처럼 쓰러질래? 그냥 콱 셋 아저씨도 둘 늘 좋아하는 탄소들이고 하나 그냥 죽으세요 그냥 마감 광살보! 그냥 파! 그냥 파! 야! 이만하면 이제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없겠지? 엄마 수고했어! 오늘 엄마쩡! 얼른 가자 일하다 늦겠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갈 땐 마스크는 꼭 잘 쓰도록 해요 그럼 전 이만 아 새치가요 좋아요 안 누르면 구독도 안 누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